미래에셋대우 1%를 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일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미국 10년 기준으로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0.6% 때까지 내려갔었고요. 그게 지금 1% 가까이 온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변동률로 보면 높은 수준이다. 채권시장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의 금리 변동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도 그게 궁금합니다. 기왕 오른 거야 오른 거고 오른 이유도 해석을 다 해주셔서 대충 그런가 싶긴 한데 앞으로 얼마냐가 고민이긴 해요. 금리가 0.6% 하다가 1%가 되면 그냥 대충 약간 꼼꼼하지 않은 산수로는 2배 올랐네? 이런 느낌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해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민간에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 금리를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라고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은 원래 0.6% 내기로 했던 이자를 1%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늘어났다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채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손실이 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던 분들은 0.6에서 채권 사신 분은 지금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은 떨어지는 거니까 투자금이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움직인 기간하고 그다음에 듀레이션을 계산을 해야 돼서 마이너스 50%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이자율이라고 할까요?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저희는 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정적으로 원래 0.6%씩 연간으로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거의 그것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제 매매 자익 또는 자본 손익 또는 평가 손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한 몇 달 사이에 그게 지금 이제 평가 손상으로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유를 보통 뭘로 해석합니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왜 올랐을까? 네. 금리가 초반에 오를 때는요. 왠지 앞으로 재정 정책을 계속 많이 주구장창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쓸 능력이 되라는 부분들이 의심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당분간은 경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정부에서 세수로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열어가면서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이제 저희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의 발행 문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요구들이 많아질 텐데 정부가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금리가 오르는 뉴스이다. 그래서 재정 확대는 결국은 채권의 발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채권 금리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그런데 최근 며칠간의 금리 흐름을 보면 똑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 백신이 어쩌면 상용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에 2분기나 3분기 정도에는 어쩌면 보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억눌렸던 생산이나 억눌렸던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기다렸던 생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정부는 계속 돈을 쓸까? 그런데 만약에 돈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경기가 계속 부양될 거라고 기대됐었던 일종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어쩌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준은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면서 만약에 경기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 경제 생활 자체가 정상화되면서 성장률이나 물가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지는 것들도 금리의 상승 요인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상화가 궁극적으로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완화적인 수준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준한테 우리 더 시장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나 지금 걱정되는데 어떤 시그널을 줄 거야? 라고 약간 징징거리는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어요.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연준은 그럴 줄 알고 한두 달 전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평균 계산에서 진짜 많이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우리 금리 안 올릴게. 맞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만 해도 앞으로 최소한 2, 3년일 거야. 정말 하늘 땅, 별 땅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연준이 컨트롤하는 단기 금리지 장기 금리는 그거하고 무관하게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간 거야. 라고 시장이 반응한 겁니까? 아니면 연준아 거짓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맨날 말 바꾸고 안 믿어 안 믿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기 금리에 대해서 지금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준아 장기 금리는 어쩔 거야? 장기 금리는 조금 더 너희들이 컨트롤해 줄 만한 방법이 없어? 원래는 한창 심각할 때는 일드 커버 컨트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률 곡선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기대도 약간 만들어준 적이 있었고 실제로 연준은 그것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대로 만들어준 적도 있었고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장기 금리 상승하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출하는 시장, 대부 시장에서 사실은 금리를 같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의 안정이 위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좀 더 강한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겠어? 실제로 지난 11월 FMC에서는 사실 뚜렷한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음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너희도 어떤 뚜렷한 대책을 줘야 될 것 같애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아닌가 욘준 못 믿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다, 시장에서 금리로? 욘준에게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이게 어필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 이 어필이 언제 먹힐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백신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보급된다거나 또는 우리의 생활의 정상화가 조금 더 빨라진다거나 또는 향후에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주는 부분들이 만약에 약간 시계열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또는 규모적으로 불확실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들은 많은 부분들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많이 해치는 요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조금 명확한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적어도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조금 가볍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채권을 사는 쪽보다는 파는 쪽으로 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는 좋아질 신호들이 보이는데 연준이 그거 다 막아주면서 계속 저금리로 유지할 것 같은 강한 의지가 잘 안 보인다. 그러니 채권을 좀 줄이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그럼 더 오를까요? 아니면 2만이만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판단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간 금리가 당분간은 조금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년 금리를 전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일단은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쪽이 좀 우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방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상반기는 확실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는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하반기로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주구장창 금리가 상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조금 하락할 만한 변수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만약에 정말로 경기가 또는 생활이 우리가 기다렸던 정상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성장도 어느 정도 궤도로 다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재정 제출 자체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2조 달러 미국 같은 경우는 수준이었는데 1조 달러도 없어도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버리면 채권 시장의 첫 번째 시그널은요. 앞서서 제가 금리 상승할 때 첫 번째 우려가 재정 제출을 계속하면 빚을 계속 줘야 되니까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부담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상세될 가능성이 높죠. 정부에서는 재정 제출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정 제출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실제로 과세로써 거둬달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경기 모멘텀이 좋아질수록 사실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발행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경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돌아왔다. 또는 물가가 조금 상승한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또는 장기금리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높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칫하면 주식시장 망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내년 그리고 향후에 수년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시 변수 중에 하나는 고용시장일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디지털 뉴딜로 변하는 과정이나 또는 그린 뉴딜로 변하는 과정들이 단순하게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성장이 나와도 돈을 써야 되고요. 성장이 안 나와도 돈을 써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오프라인에 있던 비즈니스 기반을 다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고용에 대한 유발 개수 이런 것들을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다라는 업계의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디지털이라는 포맷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글로벌 전반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어가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사실 고용 측면에서는 이 고용의 단절을 오히려 좀 요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직을 했다라고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어딘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또는 제가 제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디지털화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디지털에 대한 숙련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던 부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디지털화나 또는 자동화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됐을 때 이 재취업에 대한 전환율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되지 않나. 특히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 관련해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정을 10을 부여했을 때 10을 부여해서 만약에 일자리가 10이 창출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한 8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고용 유발 개수 자체가 낮습니다. 그 산업 자체가 사람별로 안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일단은 좀 지켜보자. 그런데 고용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수입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지속해야 되는 창구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는 소리이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적 기조를 거둬버리면 저는 이것은 좀 파급력이 클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약간 상쇄할 수 있는 요소가 금융 자산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요소가 금융 자산의 가격에 무언가 이제 위스크가 될 만한 여건을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일단은 좀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할 거다. 다만 선제적으로 금융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주가 지수를 방어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까지 그런 정책들을 하기는 정책의 목표도 맞지 않고요. 위험보담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들은 일단 연준의 정책 자체는 또는 한국은행의 정책 자체는 또 글로벌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의 정책 자체는 설령 우리의 생활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또는 경기가 좋아져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약간 정책적으로 눌러야 될 필요성들이 오히려 좀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요. 부분이 저는 당분간 수년간은 어떤 금융 자산의 가격에 있어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도록 중앙은행이 노력할 것이다. 그럴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이른바 일자리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수단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세요? 사실은 그것이 서민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소득분위계층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분위 가장 낮은 쪽하고 그다음에 5분위 가장 높은 쪽 상위 20%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투자 자금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이 수입에 있어서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있어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서민의 생활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가져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 경제 총계로 봤을 때 경제 총계로 봤을 때 만약에 수입, 노동 수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일자리가 줄어도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금융소득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어도 그쪽까지 같이 위축시킬 만한 변수들은 조금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준에서도 실업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요하게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은 당연히 경기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망가지면 다 안 좋죠. 부자들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연준은 당연히 앞으로도 영원히 과거에도 계속 싫어하는 것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연준은 그걸 유발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은 막을 것이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줄 거다. 다만 여기에서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시장보다 선제적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이 관건인데 지금 시장에서의 우려는 약간 청소를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쪽에 항상 뒤늦을 것 같다. 네.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금리는 당분간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나 또는 연준의 표현들 또는 중앙은행들의 표현들에 따라서 금리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올라가는 금리가 원인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또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라면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깨지더라도 심지어는 주식시장도 좀 덜 깨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스토리 주식들이야 저금리를 바탕으로 많이 올라간 거야 깨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이른바 시클리컬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주면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냥 저냥 별일 없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이른바 채권 투자자들만 마음은 좀 아플 수 있겠으나 세상은 별일 없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예상하기 좀 어려울까요? 사실 최근에 제가 며칠 동안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조정을 받고 다우지수가 오히려 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코스닥이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 쪽에서 설명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가격의 변화에 대한 요인을 찾을 때 금리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목소리에 대해서 모시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주식 시장의 많은 관찰자들이 금리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으면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커진다 하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하는 지표니까요 가격이라는 게 그렇다면 결국 언제까지 금리가 오르겠습니까 지금부터 얼마 동안 더 오르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주식 시장 깨지기 전까지 오를 것 같아요 깨지고 나면 아차 싶어서 달려올 거예요 그런 거죠? 저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값도 사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시장을 보면 느끼는 것이 항상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기대했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 기대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기대값을 지금 높여놓은 상황인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때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지표들이 우리의 기대값 수준을 충족시켜줄 거냐 사실 충족시켜주는 정도로만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여야 금리의 상승이 지속되는 어떤 동인이 될 것 같고요 지표들이 좋아야? 네 그러니까 기대보다 훨씬 좋아요 절대적인 수준은 당연히 내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다 숫자가 좋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대값보다 더 높은 수준이 상반기간 유지가 돼야 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 하반기나 또는 그 2022년 상반기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아무래도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는 아마도 재정 정책에 대한 스탠스하고도 같이 맞물릴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정부 성향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 성향도 그렇고 지금 재정을 사실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확대하는 규모들을 얼마만큼 조정하느냐가 관건인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지출을 지금 확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사실 추경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한 금리인데 이게 추경 안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발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루웨이브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를 기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행이라는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저정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준에서의 톤 자체가 적어도 이 금융안정이라는 측면에서의 금리를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만 줘도 일단 시장은 조금은 위로를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말씀 주시는 뉘앙스가 보니까 매달 매달의 금리 변동이야 나보고 맞추라고 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지금부터 1년 후의 금리라면 지금보다 많이 안 올라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경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야 되고요 중앙은행도 정신 나가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건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하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정도는 더 남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저금리일 때 저금리니까 주가 많이 오른다 왜냐하면 저금리라는 건 주식에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논리가 거꾸로 칼로 작용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주가를 밸류에이션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이건 답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광고 잠깐 보고 아마 계속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2 점심엔 매불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3%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네, 그 봐요 많이 안 나갔죠 현재 17,000명가량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제가 매일 17,000명이 바라보는 얼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예상해본 적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하죠? 아까 좀 전에 다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셔서 또 잠깐 센치해졌어요 주식시장 얘기예요 사실은 금리가 많이는 안 오를 거라고 오늘은 말씀 주셨고 그건 끄덕끄덕 했는데 그래도 바닥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시장에는 그게 이제 악재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낮으면 주식의 가치는 사실은 제로금리라면 주식의 가치는 무한대야 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올라가면 주식은 이제 많이 떨어지겠네? 이 걱정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 저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성장으로 이끌어지는 성장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올라가는 물가 이것과 비교했을 때 금리의 수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장하는 수준과 그리고 물가의 상승률보다도 금리가 낮은 수준에 그것보다 숫자가 낮다면 사실은 그 자체를 우리는 저금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금리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국 채 10년 금리가 지금 0.6%에서 1%가 된다 그래서 저금리가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성장이나 물가를 감안한 수준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예금에 돈을 넣어놨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날은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거에도 혹시 금리가 너무 높다 성장률보다 그런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런 때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전에도 저희 채권 시장에서는 이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는 얘기를 했었고요 5년 전에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변동 자체가 이 변동률이 저희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채권에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입장에서의 수익률 변화는 최근에 치명적인 것이 사실이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의 수준 자체의 변화가 저금리의 기조를 탈피한다고 보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다시 얘기하면 예금을 하는 것과 그리고 주식을 하는 것과 또는 채권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주식 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조정은 필요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에 대한 가격을 정의를 할 때도요 결국 금리의 변동 부분하고 주식에서의 이익 성장률이나 또는 그 모멘텀 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사실은 숫자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당연히 이자율의 변동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원래 기대했었던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면 우리가 한 그래도 따부름 먹어야지 약간 이런 기대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5%에서 8%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합리적인 구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는 있으나 금리의 변동 자체가 어떤 주식 가격에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이끌어내기는 이끌어낼 만한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거는 이제 해주신 질문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으나 저는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금리라고 하는 기조 자체가 성장이나 물가에 대비해서 금리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화를 상당히 심화시키는 요인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득분위 기준으로 해서 1분위하고 5분위 즉 하위 20%하고 상위 20%를 비교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하위 20%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주식으로 투자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은 돈들도 더 아껴가지고 적금을 들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서 그래도 예금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규모 자체는 더욱더 양극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라고 하는 기조를 그냥 지금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가 떨어지잖아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저금리라는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라는 구성이 있어서 양극화라는 부분들을 초래할 위험이 높으니 우리도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이것을 줄여가는 방향 즉 양극화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양극화를 이겨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얘기는 금리의 절대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물가나 성장률에 비해서 금리가 낮으면 그건 저금리다 그건 저금리인데 그 저금리는 양극화를 가져온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앞으로도 계속 적어도 물가나 성장률 대비해서는 이자가 항상 낮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가 궁금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중간 지나오면서 아니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1년에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시중금리가 10%라면 100억의 이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에 1,000억 넣어야 되니까 이 회사의 가치도 1,000억 근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자율이 1%라고 생각해봅시다 1년에 100억 버는 거는 정기예금으로는 1조 넣어야 되니까 이 회사 가치가 1조라고 해도 비슷하게 말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0.1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 10배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금리가 낮아지면 똑같은 회사라도 주가가 2배, 3배, 10배 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금리가 0.6에서 요즘 1이 됐다면서요 그럼 금리 2배 올랐잖아요 그럼 금리가 0.6일 때에 형성된 주가가 지금 거의 한 반토막 향해서 가야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앞으로도 금리는 많이 오르더라도 성장률보다는 금리가 낮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옛날 주가 오를 때는 금리의 절대 수준으로 설명하시고 지금은 금리가 한 3배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물가는 더 올랐잖아요 하면 맨날 좋기만 하다는 저도 좋은데 좋기만 하면 불안하잖아요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숫자의 변화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여기서 금리만 변한다고 하면 분명히 주가하고 금리는 여계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가 오르는 요인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이 기업의 이익성장률에 대한 기대값을 예를 들어서 몇 배를 더 쳐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주가는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하고 주가를 반드시 여계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의 예를 들어서 배당수익률의 변화라든가 이익추정치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익추정치도 까이고요 그리고 배당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인데 금리만 올랐다 최악이죠 사실은 이것은 정말 나쁜 시그널입니다 다만 이 숫자의 세 가지를 같이 좀 염두를 해야 주가의 변화가 지금 현재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왜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로 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일단 성장에 대한 동력, 경제 전체 이건 경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성장에 대한 동력을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잠재성장률하고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 성장률하고를 비교를 합니다 그 차이를 GDP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잠재성장률에서요 그리고 실제 성장률을 뺀 값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면 플러스 값이 유도가 되고 오버한 거고, 과열된 거고 네, 더 잘 나가는 거죠 원래는 우리 점수가 예를 들어서 점수 이런 거 표현을 비유 많이 하시니까요 원래는 내가 평균적으로 점수를 한 85점 받던 앤데 90점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성장의 경로가요 지금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대값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숫자 자체도 같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GDP 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플러스 영역을 계속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구간보다는 제로에 수렴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값도 사실은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뭐 이론적으로도 보면 이 GDP 갭이라는 부분이 마이너스다 즉 실제 성장이 평균 점수보다 못하다라고 해버리면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연기금들도 그렇고요 주요 투자 기관들이 고정적인 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 쏟아서 뭐 좀 짭짤하게 벌만한 데가 도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본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앞서서 저금리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계 입장에서는 이 양극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투자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과는 조금 별개의 예의일 수는 있으나 기관 투자자들 자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험사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공제회들이나 내년에 향후 20년 뒤에 30년 뒤에 줘야 되는 돈의 가격이 또는 돈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장기 상품들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사는 것보다 내년에 사는 것이 만약에 금리가 더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계속 더 많이 사야 되는 압력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요인들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떤 앵글로 보고 어떤 투자 주체를 보고 무엇을 타겟으로 겪고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얘기들이 될 수는 있으나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는 컨셉보다는 우리가 저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대비하자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우리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금리의 변화보다는 그래도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는 그래도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구간에 그래도 당분간 머물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런 것들이 기업의 혁신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투자는 우리가 에퀄티 쪽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저성장이 계속될 것 같으니 금리도 물가도 저금리일 것 같은데 저성장이 계속될 것 같다는 건 성장의 뭔가 모티브 혹은 성장의 영역, 대상 이게 잘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구획이 달라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긴 얘기일 수 있고 또는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저는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재정 자금의 투입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의 투입 방향이 지금 그린과 디지털에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한 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기존하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ESG라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 평가가 나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등급에서도 제외가 되거나 또는 심지어 채권에서 발행을 할 때도 이 그린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린 쪽으로 지금 재정을 쏟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몇십 년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판을 바꾸고 있는 구조이고 그러면 성장이 나와요? 사실 안 나올 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약간 공기 깨끗하게 만드는 거하고 성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요 여기서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 기업들이 나온다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의 생산 방향을 바꾸면서 바꾸면 또 바꾸면서 기업의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선순환하는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판이 바뀌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제는 아예 스탠다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판이 바뀌는 구조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러한 판의 변화가 사실은 새로운 혁신 기업들을 창출을 하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것들이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저성장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성장에서의 항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순수출이죠 그리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산되던 것과 지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어떤 재정지출의 방향은 사실은 매칭이 바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기 정권의 환경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또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꾼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파생적으로 성장이 유도가 되면 베스트 시나리오이고요 설령 성장이 유도되지 않더라도 재정은 계속 그쪽으로 쏟아 부어져야 되는 구도인 것이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이 네 가지 요인들이 시너지를 내서 계속 숫자들을 계속 부풀리는 과정들보다는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1,200년 동안에 경제성장이라는 건 정부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도 민간에서 알아서 기계 발명하고 알아서 인터넷 발명하고 휴대폰 만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만들어서 성장이 이뤄왔는데 이제는 없네? 스티브 잡스를 깨워와야 되나? 그거 아니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답답한 나머지 정부가 나서서 저쪽으로라도 좀 가보자 한 게 그게 이제 친환경이고 디지털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사실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의 변화도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스탠다드를 바꾼 지가 오래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뉴스를 들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름에 갑자기 스페인이 폭염에 시달렸다 그냥 우리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가 45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북유럽의 모기떼가 그렇게 많아졌대요? 네 북유럽의 모기떼 많아지고 그리고 갑자기 동네가 뭐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거나 산사태가 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정말 우리의 삶과 생존에 있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선진화됐었던 거고 최근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람의 생활에서 뭔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확산 빈도가 잦아지는 것도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도 보면 이제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기조 자체가 그래서 강화 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가치의 변화를 바꾼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당연히 해야 될 투자고 안 할 수 없는 투자니까 이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도 동의가 되는데 그게 과연 성장을 그럼 담보할 거냐 내지는 왜 우리는 자꾸 저성장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라는 얘기니까 뭐 좀 다른 걸 찾아내면 되나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어떤 목적에서든지 간에. 지금도 1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 이상씩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들이 다 투자할 곳을 찾아주지 못하면 투자가 그런데 생기더라도 일부 돈은 가겠지만 나머지 돈은 놓을 거 아니겠어요 노는 돈이 많으면 이거 이자 조금만이라도 줘도 가겠다고 손 들 테니까 야 이거 돈 너무 많이 풀어놨네. 이걸 다 받아내고 고금리가 되려면 성장은 정말 강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성장인가 저금리인가 만약 후자라면 정말 저금리겠구나 앞으로 계속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원인이 정확히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래야 이거는 이렇게 풀리겠구나 아니면 내 평생에는 안 풀리겠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보내드리기 전에 구혜영 연구원님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인데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사는 PI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증권사 돈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니까 증권사 돈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사놨는데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기가 그래도 하시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냥 좋은 쪽 얘기가 더 스피커가 강해지고 나쁜 쪽 얘기는 좀 적당하게 알아서 새겨들어야 되는 쪽으로 좀 톤다운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 직접 노골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채권 쪽도 그렇습니까? 혹시? 그래서 별로 금리가 안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그 말은 채권 가격 많이 안 떨어질 거라는 뜻으로 들려서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오셔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건지 나 이런 질문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금해서 했어요 일단 먼저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 저희 증권회사에서 채권 분석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현재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는 일단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쪽에 기울어져 있고 그분들보다 저는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쪽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이익 방향과 맞게 뷰를 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권 쪽은 그때그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때그때 다 다르다? 요즘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의 업무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저희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의 이익이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는 사실은 어떤 뷰가 기운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저희는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거는 주식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정말 분석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또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요 저희는 분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단 한 사람만의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쪽, 채권 쪽, 자산배분 쪽 그리고 다른 파트들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디베이트를 거치고요 그 안에서 정제된 뷰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만약에 그중에서 정제되지 않은 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약간 채권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저희의 직무 자체가요 향후에 좋을 것과 나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비교를 하는데 그중에 나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반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립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쁜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채권 쪽에서는 조금 더 치중을 두는 것 같고요 주식 쪽은 동일한 팩터 내에서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채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동일한 팩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쁜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울 때도요 시나리오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하느냐가 사실상 금리에 대한 레벨이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세대 왜 구혜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라는 질문은 항상 중요하지만 요즘은 더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런저런 극단적인 질문도 드리고 직구적인 질문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긴 하나 여기서부터 더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변동을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금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우의 구혜영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3프로TV가 준비한 퇴근길 페이지 투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구혜영 선임연구원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